자, 이 두 개의 러하이를 껌만 줄 건데요, 각자 어떤 식으로 먹는지 한번 시켜보겠습니다. 우리가 가져가고, 하나 둘 다 가져가세요. 나는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. 나는이 세 가지를 좋아합니다. 나는이 세 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. 나는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맛있다. 네, 잘 먹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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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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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 먹었는데요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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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